안녕하세요 실링여행자입니다 며칠 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책상 위에 데콜레이션은 블루베리입니다 많죠? 그동안은 항상 장미꽃을 올려놨었는데 보통 한 6월 하순부터 두 달간은 블루베리가 계속 열립니다 부지런히 블루베리 따야 돼요 한 이만큼 되면 한 30분 정도 저 혼자 딴 양입니다 마트에 가보면 한 만원어치 사면 생과 기준입니다 당연히 생과를 먹어야 맛있습니다 한 이만큼 돼요 한 이만큼 되는데 만원어치 더군요 금액으로 따지면 이거 한 30분 딴 건데 꽤 많은 금액이 되겠네요 블루베리가 10대 장수 후드 건강에 아주 좋은 인터넷 검색해 보면 블루베리의 효능에 대해서 아주 많이 나옵니다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람 몸이 자꾸 산성화가 돼가요 그거를 알칼리화 해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블루베리 많이 드십시오 제가 드리지는 못하지만 요즘에 인터넷 기사를 보면 2023년부터 주식에 대한 양도세를 시행을 한다 해서 많은 분들이 근심, 걱정, 흥분, 분노 꽤 많습니다 여론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의 생각, 심리가 부정적인 말들 또 근심, 걱정적인 이러한 말들 하게 되면 비판적이고 그러한 말을 들으면 사람의 생각이 그쪽으로 흘러가요 반대로 희망적이고 건설적이고 긍정적이고 이렇게 좀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말을 들으면 또 사람의 심리가 그런 쪽으로 흘러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부터 앞으로 2년 반 남았습니다 주식 양도세를 실행을 한다고 합니다 방법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주식 투자 안 하면 됩니다 주식 투자 안 하실 겁니까? 이 제로금리 시대에 저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희망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제로금리 시대에 은행에 저금을 해서는 재테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요즘 이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좋은 기회에다 생각하고 그동안 투자를 안 했던 개인 투자자 많은 분들이 주식 시장에 입문을 했습니다 이제 활성화되려고 하는 시점에 찬물 끼얹듯이 갑자기 이러한 세금을, 양도세를 실행을 한다고 그러니 좀 아쉬운 마음은 들어요 그러나 방법이 없다 그러면 헤쳐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앞으로 2년 반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돼서 2년 반 후부터 시작을 해서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려면 꽤 시간이 또 걸립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주식을 산다고 칩시다 1년이면 1,200만 원어치가 돼요 그것이 2천만 원 수익을 올리려면 적어도 2.5배, 3배 가까이 수익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오랜 시간이 또 걸립니다 앞으로 2.5년에다가 그렇게 되기까지 또 2.5년이라 그러면 한 5년은 걸릴 것입니다 처음부터 고액 투자자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외에 일반 서민 대상으로 계산한다면 앞으로 몇 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을 비롯한 법이 또 바뀝니다 사실 이 법이라는 것은 이 5천만 국민이 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주축이 돼야 되는데 자꾸 법이 바뀌고 개정이 되니까 사실 쉽지 않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것 또한 2023년도부터 시행을 한다지만 아직 100% 결정을 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나라도 그런 선진국처럼 이렇게 양도세적으로는 흘러갈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들 계시겠지만 현재 5만 원 주고 주식을 샀다고 칩시다 이 5만 원짜리가 현재의 5만 원 가치에서 2023년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2022년 말에 5만 원짜리가 7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그 7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2022년 돼서 굳이 팔았다가 새로이 또 사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구덕이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거예요 구덕이 무서워서 장 안 담그는 겁니까? 사람이 먹고 살려면 고추장, 된장, 간장 다 있어야 됩니다 구덕이요? 걷어내야죠 그리고 실생활에 있어서 식생활에 있어서 된장, 고추장 없으면 안 되는 필수 요소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음식에, 반찬에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겁니까? 정부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양도세, 2천만 원 이상에 대한 수익에 대한 양도세 과세를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생산활동 인구의 보통 한 3명이나 4명 중에 1명 광범위하게 보면 한 3명 중에 1명 정도는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천만 원 이상 수익에 대해서 양도세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불과 5%밖에 안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100명으로 따지면 95등, 6등부터 꼴찌까지는 세금에 관계 없고 1등부터 5등까지 탑클래스만 세금 내는 사람들이네요 여러분들은 몇 프로에 해당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5% 안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니까? 아, 내죠 뭐 5% 안에 들면 주식 투자 성공한 거네요 부디 5% 안에 누구든지 다 드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의 비교를 해봅시다 강남의 아파트에 살면 집값 정말 비싸죠? 수십억씩 하죠 보유세가 얼마입니까? 보유세 엄청나게 냅니다 그 능력이 되니까 강남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강남에 살고 있어요 2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내는 사람들 5%라고 그랬죠? 그 5% 안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죠 뭐 그러고도 수입이 되는데 여러분들 세금을, 양도세를 안 내는 방법 있습니까? 있어요 5% 말고 그 나머지에 들어가세요 그럼 세금 안 냅니다 저는 세금 내고라도 그 안에 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주식을 안 팔면 세금 안 내요 알고 계시죠? 주식을 팔면 세금을 내는 겁니다 팔아서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났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여러분들 주식투자, 개인이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10년, 20년, 30년 생을 살면서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그렇게 크게 팔아야 될 때가 있습니까?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단, 집이 없으신 분들은 한 번은 있어요 왜냐하면 집을 사기 위해서 그동안 모았던 주식투자를 해서 집 사기 위해서 모았던 돈을 팔아야 됩니다 그때만큼은 2천만 원 이상의 수익 중에 2천만 원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20% 과감히 내서라도 부동산 사야죠 2천만 원 수익을 1년 동안에 매매를 해서 팔아서 수익을 낼 일은 별로 없어요 집이 있는 분들은 노후자금으로 국민연금 나오죠 또 필요한 임대소득 나오는 분들도 계세요 생활비가 좀 모자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서 생활비 조금씩 팔으면서 생활하시면 돼요 세금 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내죠 집 없는 분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한꺼번에 가지고 있던 그 금액을 다 팔아야지 수억짜리 집을 살 것 아닙니까? 또 좋게 생각하세요 긍정적으로 그렇게 해서 2천만 원 이상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 20% 냈어요 세금을 대신 집을 사시죠 집값 올라갑니다 거기서 다 상수회가 됩니다 또 집값 올리는 건 둘째치고라도 내 집 마련을 했는데 마음의 안정은 찾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려서 20% 세금 낸 것이 문제입니까? 절대 문제 안 됩니다 부디 100% 중에 5등 안에 100명 중에 5등 안에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식투자 성공한 거 아닙니까? 요즘에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다시 또 재발을 해서 다시 유행할 조짐이 보입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주가는 또다시 곤두박질 치거나 출렁일 것입니다 주가나 부동산이나 경제 균형은 항상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떨어지면 귀에다 하고 또 매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렇게 떨어졌을 때 샀던 것들이 큰 효자 노릇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가에 대해서 그 회사에 대해서 신뢰가 없다면 살 능력이 살 용기가 안 생기겠죠 그러나 그 회사에 대한 또 경제의 미래에 대한 확신만 있다 그러면 떨어졌어요? 얼른 주저다 놓으세요 그때가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는 살아나가면서 재산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 재산이 내 집 없고 보증금 전세 보증금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도 몇 억이에요 내가 죽을 때 1억을 남기든 20억을 남기든 사회에 환원하고 가십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1%도 안 되죠 거의 모든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살다가 생활을 하다가 남은 나의 집, 재산, 현금 다 자녀에게 물려주고 죽습니다 어느 누구나 거의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1년에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날 정도로 팔 일이 있습니까? 생활비, 노후자금에서 생활비 모자랄 때마다 조금씩 팔면서 생활하시면 돼요 나머지 자식한테 물려주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이거 그렇게 큰 일 아닙니다 인터넷 기사 보면 기사도 보면 밑에 댓글 있어요 뭐 별별 분노의 글들 많아요 나라 욕하고 정부 욕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나름대로의 생각을 막 적어놨어요 그래서 무엇이 변합니까? 아무리 내가 분노를 하고 화를 내고 비판적으로 행동을 한다고 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어요 부동산으로 얘기를 들면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3년 동안에 20번 이상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세계적으로 집을 살 때는 어느 나라든지 70%, 80% 정도 대출을 해줍니다 60% 해주는 나라들이 있겠죠 보통 훨씬 과반수 이상의 훨씬 큰 금액을 대출을 해주지만 우리나라는 대출도 점점 조여 들어옵니다 집 없는 분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집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이 그물망처럼 점점 옥죄게 돼 있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이 반대로 현금 부자들, 현금 있는 사람들은요 그만큼 그물망 촘촘하게 해줄수록 마음대로 활기칠 수 있어요 아무리 법을, 부동산법을 아무리 계속 옥죄인다 해도 현금 있는 사람들은 점점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전셋값 올라간다 그랬죠 보세요, 앞으로 전셋값 계속 올라갑니다 비례적으로 집값 또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내 집 장만을 해야 된다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집 없는 서민들이 목돈을 마련할 방법이 이 제로금리 시대에 무엇이 있습니까? 양도세 20%요? 아무런 염려하지 마십시오 부디 저는 여러분들이 양도세 20%를 내는 우리나라의 주식투자자 5% 안에 꼭 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양도세 20% 내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성공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이 살아나가면서 성격이 다 달라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미리 근심 걱정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대처, 계획을 잡는 건 좋아요 그러나 발생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미리 근심 걱정 고민 다 합니다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꼭 이 주식 양도세뿐만이 아니에요 생활 살아나가면서 앞으로도 별별 일이 다 생깁니다 생기지도 않은 일 가지고 미리 근심 걱정 절대 하지 마세요 살아가는데, 살아나가는데 도움 하나도 안 되는 일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희망적으로 생각하세요 나라에서, 정부에서 법을 만들면 일개의 우리 서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5년, 10년, 15년, 20년이 지나가면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어떤 거든 간에 법은 계속 변형되고 바뀝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미리 근심 걱정 절대 하지 마세요 2천만 원 빼고 공제한 나머지에 대한 수익 그 정도 낼 수 있어요? 어휴,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또 그날이 앞으로도 몇 년 후의 일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몇 천만 원씩이나 팔 일 별로 없어요 주식 투자하면서 계속 사모하다가 노후에 필요 자금으로 조금씩 조금씩 팔아나가는 겁니다 집이 없는 분들, 집 살 때 한 번 그때 세금 내겠죠 그러나 집 사면 집값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희망적으로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블루베리는 새콤달콤의 대명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